김일정 씨, 지난주 첫 녹화를 했는데 어땠어요? 아 지난주 첫 녹화하고요, 한 이틀 알아누웠었어요. 저는 아이들을 그냥 아이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아이들 기회 눌리죠, 우리 일경규 선배님 기회 눌리죠. 한 이틀 알아누웠습니다. 아이고, 쭈아유 씨, 학교 영상 맞아요? 저는 뉴스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있어요. 어디에서?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시작 중이기 때문에. 아빠가 시켰죠? 아빠가 시켰죠? 야, 이 시기가 죽을놨지. 아무튼 이런 상황이 다 있어요. 충분히 그럴 말 합니다. 아이들이 보통 아이들이 아니거든요. 장난 아니더라고요. 자, 우리 이 라이다 양은 점수로 준다면 몇 점 주고 싶어요? 99점이요. 오, 99점이요? 생각보다 높기도 하지만 1점은 왜 빠졌어요? 저번에 저를 알레이다라고 했거든요. 자, 다음 얘기는 더 뭡니까? 네, 우리 알레이다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. 물어보죠. 아저씨, 저는 일라이 다고요. 저희 언니 이름은 알레이 나예요. 아저씨가 자기 전에 세 번씩 쓰고 잘게. 일라이 다. 일라이 다.